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문제를 놓고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기자가 경찰이라고 속인 뒤에 전화를 해서 꼬치꼬치 캐물었다는 점, 이렇게 권력기관을 사칭하고 또 강요했다는 점에서 범죄행위라는 지적이 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즉각 MBC 기자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을 한 상황인데 이 끈과 못지않게 지금 김의겸 국회의원이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사안을 말하자면 MBC 기자를 보호하고 또 방어해 준다고 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기자 시절에 때는 경찰 사칭하는 게 흔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이게 명백하게 법 위반인데 과거에 김의겸이가 기자 생활을 할 때가 지금 63년생인가 그러는데 과거에 기자 생활을 할 때 80년대인데 그때는 흔하게 기자가 경찰을 사칭했다라고 하니까 즉각적으로 많은 사람이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그러면 한겨레신문에서는 이렇게 법 위반을 해서 경찰을 사칭해서 취재를 많이 했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한겨레신문 기자들이 김의겸에 대해서 많이 반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이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사과를 올리면서 김의겸은 후배들의 질책에 가슴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배들의 질책에 가슴이 무너졌다. 김의겸은 한겨레 기자 출신인데 14일에 본연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겨레 후배님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이르콩저르콩해도 거르르니 했다. 그런데 진정인 한겨레의 후배로부터 질책을 들으니까 가슴 한쪽 구석이 와르르 허물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게 뭐 범죄인 줄 잘못인 줄 몰랐는데 한겨레 후배들이 이야기하니까 선배가 되어서 밖에 나가서 한겨레 후배들을 대부분 다 범법 행위를 한 기자들로 몰았다. 과거에는 경찰서에 있는 경비전화로까지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경찰서를 사칭했다. 이렇게 하니까 한겨레 기자들이 나서서 그럼 우리가 다 범죄자란 말입니까 하고 항의하니까 다른 데가 이렇게 지루쿵 지루쿵 해도 거르르니 했다.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김의겸은 한겨레 기자들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아차 이래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KBS 기자든 MBC 기자든 이런 다른 기자들이 그 문제를 제기할 때는 본인 말대로 거르르니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MBC 취재진을 고발한 걸 비판하고자 했던 게 제 애초 취지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MBC 취재진을 고발한 거에 대해서 그걸 비판하려고 했는데 대선주자의 첫 행보가 기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강조하려다 보니 MBC 기자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보이고 싶었다. 제 잘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MBC 기자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보이고 싶었다. 왜 김의겸이가 MBC 기자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이 MBC 기자가 잘못했으면 그걸 처벌로 받아야 되고 법을 어겼으면 그 합당한 대가를 치뤄야 되는데 MBC 기자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보이고 싶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을 비유하는 것도 조국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보이고 싶었어. 그래서 검찰의 기억이다 하는 이런 논리들을 다 쉬우고 있는 것 아닌가. 김의겸은 기본적으로 피아 외에는 생각이 없다. 우리 편과 상대편. 피아. 내 편 아니면 적이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한결의 기자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서다 뜨끔해가지고 우리 편이 다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은 사과문을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심이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굳어있는 사람이고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편이 아파하는가? 이거 가지고만 신경을 쓰는 거 아닌가?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이 피아식별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김부겸은 저는 가볍게 던진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결의 후배들의 마음에 이토록 상처를 줄 거라고 생각지 못했다. 정말 제 감수성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 무뎌지고 딱딱해지고 낡아버렸나 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 은행으로 말미암아 한결의 식구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삼가하고 조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가볍게 던진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김우겸의 인식이나 가치관이 어떻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을 사칭해서 기사들이 취재를 했다 이런 걸 아주 가볍게 던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 위반을 아주 가볍게 가벼운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한결의 기자들이 상처를 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러면서 제 감수성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 딱딱해지고 낡아버렸나 보다. 그리고 앞으로 제 은행으로 말미암아 한결의 식구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삼가하고 조심하겠다. 그러니까 은행으로 말미암아 한결의 후배들에게는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그러나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대한민국 검찰에게 상처를 주거나 대한민국 언론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건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한결의 신문, 우리 편이니까 이런 아주 고착화된 도식화된 사고방식에 굳어있는 게 기머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한심하고 정말 국회의원 오래 했다가 큰일 날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한결의에서 이런 기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결의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보고 지탄을 받은 것 아닌가 한결의가 많은 욕을 먹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결에만 관심을 잇는 겁니다. 본인이 이야기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 언론에 큰 타격을 준 것인데 한결의 신문 기자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일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언한 것으로 보여서 기머겸의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편협한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머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결의 독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달라. 제가 말한 사례는 제가 경찰서 출입기사를 하던 20년, 30년 전 이야기다. 한결에서 일할 때 취재위를 어겨서라도 기사거리를 가져오라고 체근하는 선배는 결코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못난 선배 김의겸 꾸벅이라고 했던 겁니다. 20년, 30년 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 경험에는 저는 경찰 기자를 하면서도 경찰을 빙자해가지고 민간인에게 내가 경찰인데 이거 불어, 이거 밝혀주세요, 이거 말해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머겸은 아주 이상한 기자짓을,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많은 기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피해를 입힌 당사자인데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그게 잘못된 거다 할 때는 눈도 끔찍하지 않다가 한결의 기자가 반발하니까 아, 이거 큰일 났다. 한결의 기자, 여러분에게는 이제 앞으로 절대 제가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 이게 이제 기머겸의 존재에 너무나 가벼움. 이 사람이 대변인도 했고, 기자도 했고, 이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한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없는가 하는 것을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머겸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한결의 기자가 아, 그거 잘못됐어요. 라고 이야기했으면 반발, 아니 사과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걸 하지 않아서 형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인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이러면 뭔가 잘못했다고 잘못한 신용을 하는 것 아닌가. 라고 보여집니다. 기머겸은 12일 오전 Y10 라디오에 출연해서 MBC 기자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을 사싱한 것으로 보인다. MBC 기자가 수사권이 있으면 기자가 수사권이 어떻게 있습니까? MBC 기자가 수사권이 없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기자는 수사권이 없고 기자는 수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자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거,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제대로 수사하는가? 또 수사 결과가 뭐가 나오는가? 그걸 전달하는 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인데 지금 김어겸이는 기자를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기자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사회운동권이고, 기자가 세상을 바꿔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김어겸이가 제대로 된 기자 생활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나에게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흔하다라는 말씀은 이것도 일종의 사칭인데 이렇게 말하자. 김어겸은 그렇죠. 흔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에서는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은 MBC 기자의 경찰 사칭을 논하면서 흔한 일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김어겸 발언을 들으니까 내로남불이라는 평행 우주가 존재하는 것만 같아. 이분이 기자 출신이자 대통령의 입인 청와대 대변이었다는 것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질 않는다 했습니다. 정말 저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김어겸 같은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 많지 않을까? 이런 의식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싸움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고 하는 세상을 더욱더 척박하게 만드는 사람들. 갈라치기하고 세상을 그냥 정글로 만들어버리고 전쟁터로 만들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발 우리 사회의 주요 무대에서 사라지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